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상북도의 어느 대학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우리 학교는 경북에 있는 대학교인데 특이하게 옆 동네 이름을 딴 대학교입니다 근데 본교 캠퍼스가 정작 그 동네에 없다는 게 어이없지요 우리 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크게 보면 3개 동네에 거주하는데 S동네, N동네, P동네라고 가정할게요 내가 이번에 말하는 동네는 S동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학교는 원래 A광역시에 있었는데 80년대 당시 옆 지역으로 캠퍼스를 이전하게 되었고 사실상 산을 깎아서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도서관 맞은편 낮은 산자락에는 아직도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먼 곳에서 학업을 위해 이사 온 학생들을 위해 원룸촌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생긴 동네가 S동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S동네의 원룸들은 2, 30년이 넘은 건물들도 많습니다 내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물은 S동네에 있는 D원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D원룸은 95년에 준공된 원룸인데 지금까지 그 집에서 자살, 돌연사로 죽은 사람들만 5명인 원룸입니다 유독 그 원룸만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해야 할까요? 워낙 거림칙해서 지금도 사람들이 거의 안 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진짜 평범하고 오히려 준공된 지 오래된 원룸인데도 건물 외관이 예뻤습니다 그리고 햇빛도 잘 들어오고 월세도 저렴한 편이었지요 나 같은 경우 10학번이고 졸업 후에도 학교 근처에 직장을 구했던 터라 S동네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부동산 사장님이랑 친해졌는데 그분께 들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처음에 그 건물을 준공한 사람은 60대 할머니였다고 했습니다 95년 당시 60대면 아마 지금 살아계신다면 상당히 고령일 거라고 추측이 돼요 이 할머니는 모 대학의 교수로 정년을 하신 분인데 노후자금 마련 및 투자를 위해 원룸을 S동네에 짓게 되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원룸 자리가 딱 농사짓는 농업용 수로가 지나가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가 원룸을 건축할 당시 마을 주민들이 반대도 많이 했는데 워낙 막가파 스타일인지라 그냥 그 자리에 원룸을 지어버리셨다고 합니다 이후 신축 원룸이다 보니 입주민들도 많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3개월 이상을 버티고 나간 학생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집에 있으면 천장에서 누가 자기를 째려보는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망사건이 터졌는데 202호에 살던 학생이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기 시작했대요 전기세, 수도세도 계속 밀리니까 관리하는 부동산에서 찾아갔는데 학생이 목을 메고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되게 꺼림칙한 게 벽을 마친 날카로운 것으로 긁은 것처럼 벽지에 마치 손톱으로 긁은 자국들이 심하게 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도 딱히 많이 보급된 시기도 아니어서 딱히 소문으로 퍼져서 원룸의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98년에 일어났는데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01호에 동거하던 토목과 시시커플이었는데 여자가 자고 있던 남자 목을 벌목할 때 사용하는 칼로 잘라버렸다고 했습니다 여자 말로는 자국 위에서 어떤 여자가 자기 남자친구 목을 빼라고 속삭이듯이 말해서 베었다고 했고 이 사건의 경우 워낙 엽기적인 사건인지라 학교에 금방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후 여자애는 재판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아서 아직도 복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3년에 있던 일인데 혼자 살던 여아구가 사망한 사건인데 부동산 사장님 말씀으로는 101호 아니면 103호라고 하셨습니다 고독사로 죽었는데 죽은 모습 자체가 기괴했다고 했습니다 눈을 뜨고 입을 벌리고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학생도 죽기 전에 주위 친구들이나 가족한테 집에 누가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자주 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사건은 좀 시간이 흘러서 10년에 있던 일이었고 내가 직접 목격한 일이어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304호에 살던 남학생이었는데 되게 밝은 성격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동네에 있는 대학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도 하던 애였는데 성격도 좋아서 인기도 많던 애였거든요 아마 내 기억으로는 6월에 종강하기 직전이었을 거예요 내가 학교 수업이 끝나고 귀가 중이었는데 근처에서 퍽하고 되게 둔탁한 큰 물체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곧바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일이 벌어졌거나 생각이 들어서 바로 뒤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우리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 들은 이야기로 그 학생이 옥상에서 투신했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계속 일이 터지니까 학교에 소문이 많이 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 교환 학생들이 많이들 산다고 하는데 듣기로는 집이 이상하다고 해서 여전히 3,4개월도 못 살고 나가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상한 아줌마 5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랑 내 친구는 부산으로 1박 2일 여행을 갔습니다 20대 초반이라 둘 다 숙소를 잡거나 호텔을 잡기엔 예산이 부족했던 탓에 경치도 예쁘고 시설이 좋아 젊은 사람들이 1박 때우기 좋다는 찜질방에서 하루 대충 때우고 아침 일찍 다시 서울 가는 기차를 타기로 했습니다 찜질방에 도착해 보니 그곳은 야경이 좋아서 연말은 시에 문전 성실을 이루는 곳이었고 거짓말 요만큼도 안도하고 모든 사람이 정말 5cm 간격으로 줄 서서 자야 겨우 누울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밑에 까는 매트는 고사하고 나무 토막백에도 동이 났습니다 나랑 내 친구는 정말 5cm 간격으로 옆에서 코를 고는 아저씨들 수백 명이 있으니 찜질은 고사하고 숨쉬기도 어려워서 최대한 빨리 씻고 날 밝으면 바로 나가자고 하고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까만색 큰 비닐봉지에 오란다 뻥튀기 전병 등등 스무가지 정도 잔뜩 섞인 과자봉지를 주시면 안어 먹자며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나는 워낙 의심이 많은 성격이라 그냥 받는 척만 하고 안 먹었는데 친구는 아주머니랑 막 이야기를 틀면서 그 과자를 받아 먹는 거예요 옆에서 가만히 둘의 대화를 들어보니 아주머니가 왕년에 자기가 여기일 때 식당을 주름잡았다면서 지금도 건물이 몇 채고 자기가 부리는 사람이 몇 명이고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왕년의 기억에 절어 사시는 허풍심한 아줌마인가 보다 생각했고 새벽 4시에 목욕탕 청소가 끝난 후에 나랑 친구는 일본으로 셔을 마치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대화 간간이 아주머니는 우리 행선지를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난 대답을 안 했고 친구는 서울로 간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곤 준비하느라 한두 시간이 흐르고 밖으로 나와서 갈림길 맞은편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마치 우리를 기다린 건 마냥 자기도 가는 참인데 같이 가자고 길을 모르면 자기가 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겨울이고 시간이 5시 반에서 6시쯤이어서 칠같이 어두웠고 친구 둘 다 모르는 길이라 친구는 업죽 감사합니다 하고 따라가기 시작했고 나는 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가로등이나 좀 번화한 곳까지만 같이 걸어가 보자 하고 좀 걸었나요 누가 봐도 깜깜한 바닷가 쪽으로 계속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해운대 번화가로 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아주머니 지금부턴 제가 길을 알아요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가볼게요 하고 친구를 질질 끌고 반대편으로 달려서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는 찜질방에서 몇 시간 동안 친한 척 했던 거와는 다르게 우리가 간다고 하니 뒤만 쓱 돌아보고 자기 가던 길을 가더라고요 그래 잘가요 학생들 이런 말도 없이 택시 타자마자 기사 아저씨에게 해운대로 가려면 저쪽으로 가야 하는 게 맞아요 라고 물어보니 아니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바닷가 근처 폐창고라고 하시고는 지금 시간에는 위험해라고 하시며 아줌마가 우리를 이끌던 완전 반대방향 번화가로 태워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아줌마를 따라갔으면 무슨 일이 있었을지 소름돋고 무섭습니다 귀신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세 번째 이야기 대학교의 귀신 우리 학교 이야기인데 우리 학교는 공포 이야기로 꽤 유명합니다 우리 학교는 인문대가 여러 곳이 있는데 내가 졸업한 지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정문 근처에 있는 곳이 1호관입니다 근데 여기는 절대 저녁에 사칭에 혼자 있지 말라는 선배들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나 때만 해도 똥군기가 넘치던 시절이어서 선배 말이 헌법 수준으로 무서운 시절이었기에 우리는 아예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어하는 법이잖아요 특히 우리 학과 여자애들 중에서는 활발한 애들이나 호기심이 강한 애들이 많아서 기숙사에 살던 애들이 날짜 시간을 정해서 인문대 4층에 간 거예요 다음 날 1교시가 수업이어서 당시 자취 중인 나는 일찍 전공 수업을 수강하러 인문대에 갔는데 구급차가 와 있고 누가 실려가더라고요 내가 옆에서 구경하던 분한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니까 우리과 애들이 거품 물고 기절한 걸 아침에 청소하던 미화원 분이 발견했대요 이 부부는 당시 퇴원한 애들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얘네 말로는 기숙사 통금이 11시인데 겁없게도 2층에서 커튼을 연결해서 뛰어내려 탈출했고 인문대 1호관 4층에 가보기로 했대요 1호관까지는 왔는데 너무 어두워서 무서웠기에 기차 놀이를 하듯이 서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4층까지 올라왔고 선배들이 밤늦게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문제에 호실까지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구라친 거라고 판단하고 안심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문이 잠겼다고 해요 그리고는 불이 깜빡거리면서 강의실 전등이 깜빡깜빡 켜졌는데 검은색 그림자 4개가 창문 맞은편 벽에 비치는데 이게 빛이 반사가 되면서 보이니까 더 공포스러웠대요 그래서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는데 어디서 남자들이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고 얘네도 그 후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바로 기절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이 일이 지도교수님한테까지 들리게 되었고 우리과 애들은 선배들한테 끌려가게 됐어요 선배들이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전에 거기서 불이 난 적이 있대요 90년대 말 동아리 활동이 끝나고 학생 5명이서 자다가 그곳에 불이 났대요 2명이 죽었고 이 일이 뉴스에도 보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후 그 강의실에서 시험기간이나 밤늦게 공부하던 학생들이 이상한 현상들을 많이 느꼈대요 말소리나 흐느끼는 소리 탄 냄새 등등 그래서 거기에 야간 시간에는 아예 폐쇄를 했대요 이후 졸업하고 내가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지금은 어떨까 싶어 듣기로는 입문대는 아예 재건축도 안에서 건물이 그대로라고 들었어요 네 번째 이야기 나는 모텔이 무섭다 2년 전부터 이번 4월까지는 혼자 모텔에서 지내는 날이 많았어요 일 때문에 숙박하는 일이 많았고 그냥 대실 잡아서 영화 보고 맥주 한 잔 마시고 쪽잠 자고 그런 정도로요 이 말은 내가 자주 갔던 모텔 아주머니에게 들은 얘긴데 갑자기 모텔 이름을 바꾸거나 그러면 그런 곳은 열의 아홉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던 곳이래요 모텔에서 앱으로 음식 주문할 때 편의치로 주소 찍을 때 현재 모텔 이름이 A인데 과거 이름 B로 찍히는 경우 등등 아무튼 개인적으로 모텔은 찝찝해서 정말 가기 싫었던 곳 중에 하나인데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더라고요 별의별 모텔을 다 가서 느낀 건 내 집처럼 편하고 잠도 잘 자고 일어나서는 개운한 곳이 있는 반면에 어느 곳은 그냥 찝찝한 기분이 들어서 잠도 안 오고 술김으로 자려 해도 취하지도 않고 잠도 안 오는 곳이 있어요 여러 모텔을 다니다가 그날도 새로운 A 모텔에 갔어요 모텔방은 그냥 평균이었고 뭐랄까 곰팡이 냄새 호래비 냄새 섞인 냄새가 나서 창문 열어두고 머리에 뿌리는 스프레이 모기 잡는 스프레이 좀 뿌렸어요 그냥 오늘 대충 버텨봐야겠다 생각하고 어느 때처럼 편의점 도시락에 맥주 마시고 영어를 보면서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뒤척거리다가 담배를 피우려고 창문 열고 창가에 기대서 담배를 피우는데 TV쪽 벽지가 벗겨져 있더라고요 담배 물고 벗겨진 거 떼내려고 하는데 벽지 안에 부적 같은 게 보여서 설마 부적인가 하고 너덜거리는 벽지를 살짝 떼어냈어요 부적 두 장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 보자마자 그냥 이유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어요 웃긴 건 퇴실할 때 보니까 출입문 안쪽 위에도 부적이 하나가 붙어 있더라고요 모텔에서 잠을 자는데 그날따라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고 그러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두 눈이 떠지더니 모텔방 시야가 전부 들어오고 적막한 모텔방에서 갑자기 내가 있던 문을 다급하게 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꼬리 돌아가는 소리와 문 열려고 덜컹거리는 소리 그 소리가 내 귀가까지 들렸는데 5분 동안 두 눈이 떠진 채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는 기절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눈 떠보니 아침이었어요 이 일이 있던 후부터 모텔에서 잠잘 때 불은 다 켜놓고 TV도 켜놓고 잤어요 그 후 모텔 가기 좀 그랬는데 일 때문에 계속 모텔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고 B 모텔을 간 거예요 왠지 방어수도 똑같은 것 같고 여기는 방마다 침대 위에 액자가 걸려져 있는데 A 모텔이랑 똑같은 액자여서 느낌상 같은 모텔 같았어요 방 구조며 컴퓨터도 안 되는 방 그냥 그러려니 하고 불 다 켜고 TV 켜고 잠을 자는데 위에 말한 것처럼 똑같은 경험을 두 번이나 했어요 문꼬리 잡아당기고 들어오려고 덜컹거리는 소리 똑같은 일을 두 번이나 겪으니 모텔은 너무 가기 싫었어요 앞으로 모텔 안 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찜질방에서도 못 잘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모텔에 가게 됐어요 웃긴 건 무서우면서도 잠만 잘 잤어요 그리고 여러 모텔을 다니면서 느낀 건 외관은 다 좋아 보여도 꼭 방에 들어가면 기분이 족같아지는 방이 있더라고요 반대로 처음 가도 내 집처럼 편한 곳 있고요 마지막으로 모텔을 예약하려는데 펜싱 국대 선발전을 전북 익산에서 했거든요 전국 각지에서 와서 그런지 모텔에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외딴 곳에 있는 모텔을 예약했어요 외관도 구식이고 방안도 구식이고 하물며 복도도 너무 음침해요 그래도 뭐 하룻밤만 자면 되니까 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잠을 자는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나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자는데 자꾸 창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5층이라고 근데 자면서 창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릴 때는 내가 자고 있는 곳이 5층인지는 인지를 못했고 아침에 일어나서 5층인 걸 깨달았어요 여긴 5층인데 바깥에서 누가 창문을 두드리나 새가 부리로 창문을 두드리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 이후로 모텔에서 죽어도 자기 싫더라고요 가기도 싫고요 다섯 번째 이야기 착한 귀신 제가 9살, 10살 그쯤 있었던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술에 취해 거실에 쓰러져 잠이 드셨어요 겨울이라 춥기도 하고 머리 쪽에 베란다 샤시가 크게 있어서 찬기가 도니 안방에 들어가 주무시라고 흔들었는데 안 깨어나시더라고요 이걸 어쩌나 하고 안방 쪽을 보는데 제가 있던 거실 쪽은 불이 꺼져 있고 안방 뒤쪽으로 불이 켜져 있어서 역광으로 안방 입구 쪽으로 제 또래 아이가 서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부끄러운 건 마냥 벽에 살짝 빼꼼이 나온 모습으로요 까맣게 눈코입이 보이지 않는 아이였는데 옷이나 자세한 건 안 보이고 그냥 7살쯤 된 까까머리 아이였어요 나쁜 느낌은 아니었고 몸과 순한 동생 같은 느낌이었어요 절반이 보는 것 같아서 괜히 좀 멋쩍어져서 아버지 옷을 잡고 더 세차게 흔들어 깨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 있는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져서 보니 그 까까머리 아이가 다급하게 당황한 것처럼 손을 휘적휘적했어요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뭐라 뭐라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며 손가락으로 뒤를 보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머지암에 일어서서 뒤를 도는 순간 갑자기 베란다 샤시가 누워 계신 아버지 쪽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문틀에 딱 맞는 형태니까 빠질 수가 없는 건데 말도 안 되게 그게 갑자기 쓰러지더라고요 서 있던 저는 그대로 샤시 문을 받아 냈고 아이가 있던 쪽을 보니 이미 사라졌더라고요 제가 문을 받아내지 않았다면 누워 계셨던 아버지가 다칠 뻔했다고 어머니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웃으시며 넘어갔었는데 가끔 그때 까까머리 아이는 뭐였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 내가 초등학교 6학년 시절에 겪었던 소름끼치는 이야기를 얘기해 보려 해요 인간이 얼마나 소름끼치게 무서운 존재인지 실감하게 될 거예요 우리 아버지 친구분 중에 김유성이라는 아저씨가 한 분 계셨는데 구리시 근처에서 조그마한 점포를 운영하셨어요 유성 아저씨는 돈을 꽤 많이 버시는 편이었나 봐요 아주 어릴 적부터 아빠를 따라서 유성 아저씨네 집에 놀러가곤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봐도 엄청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넓은 마당이 있는 2층 집이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도 어마어마하게 넓었지요 초록색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양옆으로 넓은 잔디가 깔려있었고 한참을 걸어가야 그 집 현관문에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에요 어릴 적 나는 유성 아저씨의 아들이 되고 싶을 정도로 그 집은 부자였어요 아저씨는 부인과 아들 두 명이 있었는데 당시 큰 아들이 스무 살이었었고 작은 아들이 중학생이었어요 내가 집에 놀러가는 날이면 두 명의 형들은 마치 친동생과 놀아주듯이 오락실에 데려가서 갤러그도 시켜주고 문방구에 들러온 로봇도 사주었고 자전거 뒤에 태우고 동네 여기저기를 구경시켜주곤 했어요 당시 그 집이 위치해 있던 곳은 구리시 사거리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적한 마을이었어요 당시에는 슈퍼가 많지 않아서 단독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구멍가게가 마을 곳곳에 있었어요 내가 지루해 할 때면 작은 형은 집 뒤편에 있는 가게에 들러커브하면 모양의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곤 했어요 외아들로 자라서인지 외로움을 많이 타던 나에게 그 두 명의 형들은 든든한 보호막 같은 느낌이었지요 아저씨 아주머니 두 분 모두 외모가 출중하셨는데 성격도 좋으셔서 주위에 사람이 항상 북적였지요 아무튼 어릴 적 추억이 많았던 분들이었는데 내가 겨울방학이라 집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전화 한 통이 울렸는데 아버지가 받으셨어요 전화를 받으시던 아버지의 침묵이 지금도 느껴지는 듯하네요 전화를 끊은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침울해하는 표정으로 한참을 침묵하시던 아버지는 여기저기 전화를 걸고는 집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날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다음날 저녁이야 들어오셨는데 고향 친구분들 여러 명이 같이 오셨어요 어린 마음에도 상황의 심각성이 느껴질 만족이었어요 어른들의 표정은 암울하게 느껴진 거예요 아버지는 내 작은 손에 천 원짜리 몇 장을 쥐어 주시며 친구들과 나가서 과자 사 먹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어른들의 대화가 너무도 궁금했던 나머지 엿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내용인즉 유성 아저씨 집의 강도가 침입해서 아저씨와 아줌마를 칼로 무참히 찔러 살해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는 얘기했지만 아버지와 친구들은 범인이 대충 누군지 짐작하고 있는 듯했어요 9시 뉴스에도 보도될 거라 말하시더군요 진짜 멍한 기분이었어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난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TV를 켜고는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아저씨 사건이 뉴스에 제발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죠 뉴스가 끝나갈 무렵 마지막 기사에 진짜 유성 아저씨의 얘기가 나왔어요 며칠이 지나도록 아버지는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난 그 이유를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아버지와 친구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셨어요 내가 어른들의 대화를 들은 바로는 이런 내용이에요 사건 당일 아저씨 부부는 각자 다른 위치에서 살해된 채로 발견되셨는데 아줌마는 주방에서 거실 중간에서 아저씨는 안방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지요 그날 밤 작은 형과 큰 형 두 명 모두 친구네 집에서 자고 들어오게 된 날이었대요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현관문 유리창을 깨고 손을 넣어 문고리를 열고 침입했대요 복면을 쓴 채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침입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물을 마시기 위해 주방에 있던 아줌마를 칼로 찌르게 되었고 후에 안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던 아저씨를 무참히 살해하게 되었대요 정작 없어진 물건은 반지 목걸이가 대부분이었는데 금품을 목적으로 들어온 건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조사한 결과 작은 형은 친군에서 자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온 게 맞지만 큰 형은 알리바이를 증명할 그 무엇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눈여겨본 것은 큰 형의 오른손목에 긁힌 자국이었는데 그 자국이 바로 문제 해결의 열쇠였던 거예요 손목의 상처가 현관 유리 틈으로 손을 넣고 문을 열려다가 난 상처라는 것에 확신을 가진 형사들이 큰 형을 추궁하며 다그치자 결국 그 형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증언도 한몫했어요 큰 형이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결혼 자금으로 500만 원을 준비해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현재 금액으로는 2천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이었지요 어린 놈이 무슨 결혼이냐고 하면서 돈을 요구한 여자 얼굴 좀 보자며 큰 형을 다그치는 아저씨와 돈만 마련해주면 나가 살겠다는 큰 형의 말싸움이 매일 밤마다 시작되었대요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잘 정도로 심하게 싸우던 날이 많았다더군요 그런 일이 반복되고 결국 사단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부모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큰 형이 강도로 위장해 집에 침입한 거지요 주방에서 마주친 엄마의 가슴과 배를 무참히 찔렀는데 더욱 충격적인 건 마지막으로 찌른 부위가 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살아있는 자신의 부모의 목에 칼을 겨눈 거였어요 그리고는 유유히 안방으로 들어가서는 술 취해 잠들어 있는 아버지를 수십 군데 찔러서 숨지게 했던 거라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상처의 아픔보다 자신의 아들의 무너진 미래가 어머니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을 거예요 경찰이 혀를 내두르며 말했다더군요 큰 아들 발목에 깊이 패인 손톱 자국이 여러 군데 나 있었는데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이러 가는 아들을 말리려고 필사적으로 잡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이에요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막고 싶었던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 이후의 소식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다시는 그 사건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시던 아버지와 친구들이었으니까 사건 일어나기 전 자전거를 태워주며 큰형이 나에게 속삭였던 말이 문득 생각나네요 승현아 넌 엄마 아빠가 좋아 일곱 번째 이야기 신내림 특별히 무섭거나 그로테스크한 경험은 아니지만 실제로 저희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고 당사자가 아직 살아계시는 시화라서 이야기를 제보합니다 방송에서 무당이나 신내림이 나올 때면 저것이 환각상태인지 정말 빙의상태인지 혹은 사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많은 목격자가 존재했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당시 동네에 A라고 하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특별한 구석이 없는 평범한 아가씨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더운 여름밤 자정을 넘긴 시각의 방에서 잠을 자던 A씨는 한밤중에 갑자기 일어나 맨발의 잠옷 차림으로 어딘가로 달려갔는데 그 소리에 놀란 A의 부모님이 깨어나서 A를 쫓아갔는데 어찌나 빨리 달려가는지 간신히 뒷모습만 따라갈 뿐 전혀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A가 달려가는 방향은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고개 위에 공동묘지 이 공동묘지는 제가 어릴 때도 존재했으나 몇 해 전에 모두 이장하고 지금은 시에서 사업을 벌여 정비가 되어 일반적인 관광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걸어 올라가기에도 꽤 가파른 그 길을 맨발로 달려 올라간 A가 어느 순간 시야에서 사라졌는데 A씨의 부모님은 달빛의 의지에 공동묘지 여기저기를 뒤지고 다니셨고 소란에 놀란 동네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쫓아오셨습니다 그리고 A씨를 발견했을 때 A씨는 후미진 곳에 위치한 어느 무덤 앞을 손으로 미친 듯이 파헤치고 있었는데 A씨의 부모가 달려들어서 막으려는 순간 A가 파헤친 땅에서 하나의 방울이 나왔습니다 무덤에 묻혀 있었던 까닭의 오래되어 보이는 방울 말입니다 방울을 꺼낸 A씨는 만족한 얼굴로 방울을 손에 쥐고 바로 기절했다고 합니다 그 후 A는 신내림을 받게 됩니다 A씨가 파헤친 그 무덤은 연구도 없고 이젠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진 무당의 무덤이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무당에 귀신이 데려갔다고도 하고 신이 불렀다고도 하는데 정확히 아는 사람은 당시 주변에는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A씨는 상당히 영엄한 능력을 갖춘 무당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A가 신내림을 받은 몇 달 동안 다른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무서운 얼굴을 하고 A를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를 마주한 순간 A 역시 살기 어린 눈으로 상대방을 마주 보았다고 합니다 당시 곁에 있던 A의 가족은 그 여자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 하였고 점을 보러 왔던 사람들도 흉흉한 분위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서로 노래보다가 A를 찾아온 여자가 입에서 거품을 흘리며 그대로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다가가려는데 A씨가 쓰러진 여자의 허리춤을 뒤지더니 빨갛고 파란 천으로 만들어진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매우 오래된 엽전이었습니다 A씨는 아무렇지 않게 그 주머니를 자신의 허리에 찾고 잠시 후 여자가 깨어났을 때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기억을 못했습니다 여자의 집은 꽤 먼 곳에 있었고 자신이 왜 여기 왔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 여자 역시 A가 봤던 그 무덤에서 그 엽전을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셨던 어른들은 한 명의 무당이 남긴 두 가지 물건을 두 사람이 차지했으니 둘 중 한 명이 남은 하나를 차지해서 온전한 한 쌍을 만들기 위해 싸운 게 아닐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윽고 엽전을 빼앗긴 여자는 별 표정도 없이 집으로 돌아갔고 엽전까지 얻은 A는 그 후로 더 영험해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고령의 할머니이신 A씨는 태백산 근처에 살면서 수시로 산에 올라가 기도를 드리고 영험한 무당으로 꽤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평행우주 세계는 무한대의 평행우주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우주엔 개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며 이는 카우스적 인과율 즉 예측 불가능의 변수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 바라던 바야 타임머신이란 사실 시간의 흐름을 합 뒤로 돌리는 따위에 시공 초월적 역할을 한다기보단 우주의 구멍을 뚫어서 다른 차원의 우주로 이동하는 공간 파괴적 매개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간다 성공한다면 우린 지상 최대의 부자가 될 거야 지난 10년간의 경마 우승자 자료가 내 손에 있다 타임머신은 처음 사용해보는 것이긴 하지만 이론상으론 어마어마한 양의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 도시의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끌어왔습니다 물론 들키는 날엔 그대로 감옥행이겠지만 출발한다 동력장치를 최대치에 놓고 프로그램을 가동시키자 타임머신은 금방이라도 녹아버릴 것처럼 엄청난 빗물이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풍경이 괴이한 모양으로 일그러져 갔고 몸이 산산히 분해되는 것 같은 이질적인 감각이 전신을 휩쌌습니다 신생아가 처음 세상에 태어날 때 느끼는 중력이 이와 같을까요? 아무튼 이로써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나중에야 안사실이긴 하지만 처음 타임머신을 가동시켰을 때 인구 600만 명의 대도시 전체가 24시간 가량 단전되었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해가 니언 이엿 기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성공인가? 일단 밖으로 나가보자 복고적인 풍경이 시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흘러간 유행가가 곳곳에서 흘러나왔고 한물과 노차림새와 머리 스타일을 한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성공이다 우리의 모험은 약간의 오차가 있긴 했지만 무사히 성공했고 우린 8년 전에 과거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획기적이었고 신에 대한 우리의 도전이 성공했음을 입증하는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일단 경마장으로 간다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털어보니 4만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적긴 하지만 뭐 돈이야 앞으로 얼마든지 벌 수 있으니 상관없습니다 우린 8년 전에 자료를 확인한 후 3번 경주마에 4만원을 모두 걸어서 막권을 샀습니다 좋았어 신이 돕는구나 배당액은 원금의 무려 12배나 많은 48만원 이대로라면 앞으로 5번만 더해도 수십억대의 부자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1년 후엔 로또가 시작됩니다 이 다이어리만 있으면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설마 꿈은 아니겠지? 시끄러 있건 기회야 내 인생에 찾아올 3번의 기회를 2번 1번으로 바꾼 거라고 얼른 48만원어치 막권이나 사와 2번에 우승할 녀석은 6번입니다 내 꿈을 실현시켜줄 위대한 초석이 될 6번 앞으로 내 행운의 숫자는 6입니다 뭐야? 이럴수가 막권이 순식간에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석인 녀석도 마치 맛있는 것을 빼앗긴 어린아이처럼 멍한 표정으로 막권을 꼭 쥐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거지? 자료가 틀린건가? 그럴 리 없어 수십번도 더 확인한거라고 타임머신을 만들면서 세웠던 수십가지의 가설 중 하나가 문득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각각의 우주는 예측 불가능의 변수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막권에 당첨되면서 예정된 미래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빌어먹을 그런 거였어 어쩌면 우린 커다란 실수를 저지른 걸지도 몰라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어긋나버렸고 그 어긋난 수레바퀴가 어느 쪽으로 굴러가는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였습니다 경마장을 힘없이 나서던 우린 사람들이 한곳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형 텔레비전에서는 뉴스 속보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선포함과 동시에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군사적 전진 기지가 될 것이며 이 시간 이후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빌어먹을 이라크 아니었어? 우리가 막권을 사는 바람에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어 한석이와 난 불안하게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붉게 노을진 하늘 위로 수십 개의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빌어먹을